여러분의 퍼스트 럽! 안녕하세요 룸기입니다 까치 까치 설날은 오늘 길고 오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 돼요 여러분 민족 대명자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컴백 설날 떡국, 드리킹, 드리킹 존도, 존도, 존도 뭐라고요? 무슨 존? 동태 존? 동태 존? 동태 존? 맞아요 설날에 맛있는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도 조심히 해서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룸이었습니다